브로버 6 고인덕 뭐 오랜만에 모른다고? 에이그 작전, 작전 랩 드레스 언더 96일 14시 15분 38초 카스토비아 베라란스크 에어낸 4 음 어쩌라고? 흐흫흫 가긴 가네, TV도 가네 오 엉청한다 엉청한다 엉청다 패기 파괴시킬게요 패기 먹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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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늦었다 이 분야 너? 어 저 명간 죽였어 어? 어떻게? 에이 에이 갔다가 비절이야 양호흔 아 쓰라 아잇 야 웬낙 우리 발매치 자겠다는데 쓰라 엄청 많다 쓰라 많다 쓰라 많다 어디앉냐? 아 두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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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많아 아 아 나 하나 잡았다 근데 확인사살 어 그거 내가 죽인거였어? 티비 하나 간다 티비 하나 간다 아 윤정아 살려줘 잠깐만 저 스키 좀 잡고 오케이 쓰러짐 간다 누가 전복 가고 있어 위에 쓰러진 하나 있어요 아니 전복 가고 있어 밑에서 아 이제 살리러 간다 지금 맨 꼭대기에서 살리고 있어 지금 맨 꼭대기에서 살리고 있어 근데 에이지 같은 소리 하고 여기 하나 있어요 아니 저 탭 짝퉁 세이지 짝퉁 세이지 맨 위에도 하나 살렸을거에요 안있다 여기 잠깐만 있다 아 그쪽쪽 아 다운 아 많이 오는 이유가 여기가 헬리퀴드였구나 향상금 일단 저거 넣었지 어 향상금이네 이거 더 일단 넣었지 좋았다 정리성저 인커밍 어디야 노는다 노갔다 TV옥상 왔다 TV옥상 어 여깄네 아래로 내려갔다 안마셔 안마셔 아래에 있다고 확인 나왔는데 아 나 돈을 올렸는데 왜 돈이 생겼지? 아 현상금 제가 너 혼자 갖고 왔네 이 정도니 마이치 아니야 죽여달라고 왔네 내가 지금 던거야 아이씨 앞에 저기있다 앞에 저기있다 두 마리정도 더있고 다운 시켰는데 총을 죽이고 또있다 또있어 개아파 나이스 빨간색이랑 전문쪽 다 푸면 돼 정색에 하나있다 뭐야 있어요? 저기있다 아이새끼 드론을 날리고 있었는데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빡 빨리 나왔네 저기있어 나이스 한 명 살아있어 다운다 써줘 잡았다 잡았다 아니 위공사운드 꼬있네 자 천사 뭐야 아아아아아 확산탱 떨어져 아아 야 확산탱 같다 전멸시켰어 엇 아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아 여기 한 명 살린다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아 진짜 쓰나 아 똥싸개 이거 똥싸개 제한시켜야 돼 분대에 한 명 이렇게 뭐 얘 안 터져 다운됐는데 다운됐는데 버라고 껴 뒤집은 버렸네 저기 멀리 똥싸개 있어 턴다 짠 애가 잡은거 같은데 차 타봐 똥쟁이 했다 잡고 박고 기차 오는데 기차 타야지 타 타 타 타 타 흐흐흐흐 다 멋있게 생겼네 있어? 있다니까요 우리 기차이서 이기는데 몰라요 뭐야 아잇 타보고 있어 나 이놈같아 나 내려요 안 보이는데 내려? 계속 챙겨고 있어요 쏜다 쏜다 타워 타워 쏜 타워 쏜 타워 타워 여기 하나있다 타워 타워 왓 요 내려갔어? 아이씨 타운핑 쏘지 타운핑 쏘지 타운핑 쏘지 아 뭐야 상대면 뒤질거 같은데 타워 comida 구지 마남 1등 그렇다 옛날.. 옛날 약탈이랑 좀 다른데? 저 멍게가.. 이거 아시아에서 그런가? 아시아에서 늘어난 에스키 중보충 개많은 동격을 하는 동격은 걱정은 그냥 보세요 이게 배틀 로얄 때문에 이게 지금 게임이 망가졌어 지금 약탈을 배틀 로얄처럼 하고 있어 똥싸고 있어 멍게를 가보던가 뻥청아 안되있다 내가 가서 슈리프 열심히 먹어주마 어떻게.. 렛츠는? 아무튼 다른 차가 없어 말코.. 말코.. 벨라스틱 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히힣뉴이 엮이! 히힣뉴이 엮이! 오 마이 갓